오늘은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랑 통밀 브릿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오늘은 이거 먹고 전부 쳐야 돼서 얼른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요거트에서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요거트에서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블루베리 요거트에서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마늘을 볶아줍니다. 이제 마늘에 볶아줍니다. 초콜릿에 볶아줍니다. 그릇에 볶아줍니다. 안에서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고구마탕 뒤에 먹는 느낌. 고구마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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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 나 카메라 들고 있지요? 이렇게 먹으면서 쉴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한 번 진짜 찍어먹는 것 같이며 너무 강한 느낌 잠시 게다가 이제 구우면 더 이상 좋아하는 다음 다음 원 좀 봐 한 번 더 볼게요 이번 뭐 좀 봐 끝까지 할게요 보러 가고 고추 놀랐 вполне 요추, 마카다. 갓들어진다, 아줄래? 패슈넛, 마카다미,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 3개, 할인해서 6,300원을 팔고 있어가지고 바로 샀어요. 나랑 좀 졸려? 그거를 졸리면 다 졸려 어저께 졸려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아냐? 모를거야 제가 지금 그런데로? 지금? 뇌 나랑 좀 조금만 더 먹어줘 먹으러 왔어요 다 먹으러 왔어요 뭐지? 다 먹으러 왔어요 잘하는거에요 이제야 물을 비벼먹는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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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소금 동네 소금 다진마늘 까먹는 중 모자 타협을 위한 양념이 넓은 하얀 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좋다 여러분~! 약불로 제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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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몰라유나 포도씨유 20g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알룰루스는 35g 꿀 50g 메이플 시럽을 넣어줘요 20g 메이플 시럽을 넣어줘요 1,200ml 30g 20g 20g 30g 15g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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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저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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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먹어야지 조금 남은 거에는 초코 파우더, 카카오 파우더 돼서 초코 그래물라를 만들어 보려고요. 대충 구우면 끝이 그래물라 하는 동안에 과일 먹으려고요. 매운? 젤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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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짜야겠다. 너무 맛있어. 치킨! Comm 시뮬메시오. 기다려, 이모 한 입 먹고 그다음에 너 한입이야. 지금 가슴이 와! ÃC커메야 해!! 여러분 are working languages ㅠㅠ 아아.. 아니, 누가 다 해주고? 아아.. 제가 지금 모여서 가는 데에 왔어요 제가 저도 어디서 받았어요 오늘의 산책룩 파페 가자 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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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참기맛 gan 잘 익혀주세요 잘 익혀줍니다 고춧가루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소금 잘 익혀주세요 질고 간장 คacağız! 계루 요리맛 구 gravcs 밥을 해놓은 게 없어서 양상추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동그랑땡인데 고기 다지는 것부터 해서 다 직접 만들었고 제가 여기에 새우도 넣었고, 요거는 표고버섯전, 요거는 깻잎. 뭐 먹겠어. 아까 만들었던 그래놀라인데 바깥에서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식혀줘서 약간 굳었어요. 얘는 코코넛 그래놀라, 얘는 카카오 그래놀라. 치고기 또 Ped economy 엔 땀 reappeels 목과 비닐라 다진화 съ습니다 glad 난 relief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이거 티도 맛있어서 같이 주려고요. 이렇게 얘네가 만난 친구랑 그 친구도 주려고 나를 포장을 했어요. 바쁠이 지영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잖아. 또 갔다 바쁠게 생각보다 빨라. 또 갔다 바쁠게 생각보다 빨라. Gypsy Check 소금 1,2,1,4,1,2,4,5,5,5,000원 마지막으로 2도 양념장, 하루를 곁에 넣어요 마늘에 빠질 수 있어요 마늘에 부담스러워 매운게 다 조리고 있어요 매운게 다 조리고 있어요 꾸덕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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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 먹고 싶어서 낙지 너무 꾸덕해서 입 속에 다 붙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제 또 밥풀이가 이 이불에 오줌을 싸가지고 이거는 이제 빨고 다시 새로운 이불을 깔았어요. 이불 몇 개 해 먹는 거야. 3시 12분. 오늘도 또 편하게 입고 요즘엔 진짜 매일 입는 조거 팬츠인데 요거 입고 밥풀이 산책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났던 삼순이랑 같이 갈 거고 그리고 지영이도 오랜만에 봐서 아이고 강아지랑 같이 가려고요. 다녀올게요. 이모 이것 좀 들어와줘. 알겠어. 야 얼마나 빨리 날네. 가를 벗어버렸네. 다시 따라와요. 반갑다. 삼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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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네번데 수네번데 수네번데. 밥풀이가 왔는데. 삼순아. 밥풀아. 삼순아 밥풀아. 밥풀이 한번 뽑아 보네. 싫어? 지웅아 밥풀이 잔다? 졸리대 지웅아 뜨거울 수 있어? 어때? 맛있어 초코유 많이 먹어봤지? 맛있어 제일 많이 해? 졸려 눈썹 안 바르면 더 맛있는 것 같아 집에서 곤약바드 더 만들고 김치볶음밥, 김밥 해서 먹으려고요 이거는 200g, 두 줄 쌀 거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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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